그렇죠? 네, 여러분 드디어 저희가 굉장히 기쁜데요 이번 생방송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준비를 하고 싶은 말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저와 미카스의 아이돌이며, 두 분의 장면을 만났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시간 많이 기다리셨겠지만, 대단한 시간을 기다리셨지만, 대단한 시간을 기다리셨지만, 저희는 함께, 조금 더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어서, 대단한 시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는,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많이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드디어 만났습니다. 저희는, 이번 9월 전투가 시작됩니다. 더 많이 짜요! 오늘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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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벌써 부터 진심창에, 되게,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 진심창을 관리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에 보게 되는 분들이 계시네요. 이제, 저희들에, 지금, 저희들에, 저희들에, 오늘, 좀 추운 거던지, 지금, 제가, 어, 어, 뭐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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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신동우샌샹 그리고 쩐쩐 그리고 스윙유욕 세운애비 412 그리고 574 이렇게 마포 영창체스 보인다 채팅방에는요 캠송 그리고 페이스백 그리고 키우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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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드타이머 bbh 제로고 그리고 폼폼후 이렇게 이렇게 키우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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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시작되는 슈퍼아이돌비기는요 프레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와 세훈 프레안TV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벤쟁이 듀오 팀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저와 캠은이 형이 오늘은 두 번에 게임 열 번에 생방송이 진행되고요 배틀그라운드 게임 외에도 첫 번째 게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렌즈 게임이라고 할 수 있죠 매주저양에서 수요한 상황 중에서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인님의 수분을 부르기 연기 결과에 관계없이 저와 세훈이라고 맞춰주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코야 SM 슈퍼아이돌리그 두 번에 푸월 전수가 시작됩니다 짜요 자 여기서 두 번째 게임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커스텀 매칭으로 진행되는데요 사전에 선발되신 48팀 96명의 팬 여러분이 그리고 주역 프로 선수 1팀 그리고 저와 세훈이 1팀 총 50팀이 게임에 참여합니다 확인한 후 조금씩 무치되신 가짜 2팀 2팀 3팀 1팀 1팀 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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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팀 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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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팀 3팀 그리고 이 커스텀 매칭이 중요한 이유가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많이 카메라 뒤로 보시면 상품들이 있는데요. 게임 들어가기 전에 어떤 점을 보면 정확히 단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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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의 인터뷰에서 저희는 저희의 인터뷰에서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이 그리고 다음 영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이 끝났습니다. 우리의 인터뷰에서 여러분의 인터뷰에서 다음은 엑소의 여러분들인데요. 이번 생방송 뒤에서 저희가 저희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두 달의 시간동안 총 8번의 생방송이 진행되고요. 배틀그라운드 게임 외에도 저희와 함께 또 저희들에게 선물을 많이 보내주신 분들을 많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세월이의 사인인 상품을 선물로 보내드리죠. 그리고 사인이 들어간 상품을 팬 여러분들에게 많이 많이 보내드릴 테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엑소의 아이선 리그 2월 시작됩니다. 짜요! 제가 회사와 함께 함께 제작업을 통해 제작업을 통해 20개의 일요일에 특히 방송 중에 팬 배치를 자신을 누구구나. 제작업을 통해 팬스 신청 저희가 직접 찍은 콜라로이드 사진을 드리면 추첨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주인으로 말씀하세요. 모두 가능한 기회에 우리의 파이 리그 사진을 여러분,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 한번 시험 삼아서 첫 번째 추첨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 좋죠. 여러분 준비 되셨나요? 3분의 시간이 좋아집니다. 펜 배치를 다시 누구나 기회가 있는 거예요. 3분 동안 저희는 여러분들께 드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하셨습니다. 잘 준비하셨습니다. 잘 준비하셨습니다. 잘 준비하셨습니다. 해도 돼요? 잘 준비하셨습니다. 잘 준비하셨습니다. 잘 준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잘 준비하셨습니다. 또 약간 저걸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잘 준비하셨습니다. 저도 잘 준비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3분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잘 준비하셨습니다. 그럼요, 두 분은 찍으려고요. 3, 2, 1, 시작 자, 저희는 뭐 할까요? 사진을 찍을까요? 그럼요, 그럼요. 과일로요? 이제 얼굴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콜라로이드 주시면 저희가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만들 gesture 저희 둘이 2개의 찍을 거니까. 그럼요? 저희 둘이 2개의 찍을거죠. 아니면, 2개 눈에 찍을까요? 그럼요, 둘을 찍으면 맞아요. 네, 1법1을 찍 wsz идти 한 장 더 찍을 테니까 세운씨 각도에서 찍으세요 근데 이거 필름이 없나봐요 안나오는데요?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에 뭐가 막혀있나봐요 숫자나 적고 내려가는데 안나오는데요? 자 그럼 사진은 없는 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게임을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 아직도 조금 당신네요 저희 키보드 마우스를 갖고 왔긴 했지만 저희 장비를 갖고 왔긴 했지만 컴퓨터 사용으로 인해서 약간 조금 못할 수도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사진을 두 장을 찍었어요 각각 두 장이라고 합니다 각각 두 장이에요? 그럼 이제 혼자 찍는 것도 있어요 각각 두 장 각각 두 장 이제 저희 투샷 씩 담긴 사진 한 장씩 그리고 또 세운씨와 백현 각각 사진 찍힌 것들 한 장씩 해서 총 네 장 각 방에 두 장씩 주어질 예정입니다 세운씨 정말 잘하다듬어요 세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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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요거 세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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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각 방에 두 장씩 나갈 예정이구요. 제 방에서 선물을 받으실 분들은요. 네,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네, 꽁시님원. 자, 아직 발표를 하시면 못하겠지만,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형광걸 여러분이 택배가 와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약속합니다. 아, 진짜요? 자, 이제 세윤씨도 한번 축하드립니다. 제 방에도 지금 두 분께 지금 추첨이 끝났다고 해요. 근데 아직 이게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고, 백현영 말대로 갑자기 어느 날 문 열었는데 선물이 와있으면 아, 내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번의 기회가 더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제 방에서 두 분이 네, 이제 슈퍼 아이돌 리그, 이제 경기 준비를 할 시간인데요, 몸풀기 랜덤 매칭부터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네, 시작해볼까요? 시작해볼까요? 자, 시작! 일단 새윤이를 제가 초대하도록 할게요. 후야 새윤이 후야 새윤? 후야 새윤? 초대? 주아 칭 맞죠? 잘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화면이 보이나요? 저희 컴퓨터 화면이 보이나요? 네, 굉장히 멋들어지는 의상을 입고 있는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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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보여줍시다. 저는 펜스에서 끌거기 때문에 볼이 많이 눌릴거에요.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게임하면서 말을 안할 계정인데요, 잘해주세요. 그리고, 그 이유는 혹시나 그 이유는 파완이 혹시나 제가 아닌 또 다른 제 안에 있는 다른 새윤이가 이상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서 좀 말을 막히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가 제가 또 다른 사람을 지키는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제가 이렇게 더욱 또 다른 사람을 잘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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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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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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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있네 진짜 여긴 문제가 아니라 모기Мector 모기 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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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뭐 다리 죽히자고? 수구 차마? 그 보았어? 왔어? 랄베이 얼마나 있냐? 300 개인전이요 300 300 원색을 넣어? 잠시만요 진송제 그런거 없지? 그거는 진송제인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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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쪽으로 간다 이리로 온다 여길 바래 옆에다가 오랫동안 안 그쪽으로 가다 여기에서 진짜 그러니까 나 손 붙었어 뭐야 한 마리 비자리 한 마리 어디 있어 한 마리 어디 있어 안 보여 한 마리 숨어 있는 거 아니야? 저 지금 덧붙이랄까 있다 있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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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팀길 와 팀길 와 팀길 부산이 있어 부산이 있어 부산이 있어 부산이 있어 와 깜놀했다 깜놀했어 진짜 와 확 정신 차려지네 부산 부산 정신 차려지 오 집중해 부산이 있어 이거 어떻게 많다 이거 와 심지어 여기 사이 와 여기 제가 잘 맞는 거 같아 이거 좀 더 맞춰봐 진통제나 그런 거 없었어? 진통제나 그런 거? 둘 좀 여기? 여기 있어 이거 mach와드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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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이 좀... 구장옷이라서... 맞지? 나도 옷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네! 네! 나도 옷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바지 벗으면 안 되나? 응! 지금 옷은 옷을 벗고 몰라 그러게 여기 자리야 너무 애매한데 있는거야 어허 머리쪽이야 애매새베이 다 있네 나? 애매새베이 있고 지금 여기 있는거야 아 저기 진짜 한 천배가 떨어져서 뒤쪽에 있다 한 마리 진짜 천배가 뒤쪽이야 우와 이제 들어볼까 몇미터지? 한 500미터 되겠지? 이건 좀 무리였겠지 이건 좀 무리야 야 야 다 고마워. 다? 자리 무조건 붙올거야 한 마리 가는거 아니야? 한 마리 있다 이제 언덕 해볼래 옆에 있는거 끝까지 현재 이번엔 가벼구 다시 가벼구 스태 HC 잠시만요. 어디지? 어디지? 몇 명? 몇 명? 잠시만요. 몇 명? 몇 명? 왜 움직여? 한 명? 바로 다운. 한 명? 바로 다운. 한 명? 바로 다운. 두 명? 아니, 두 명이 되어있다니까. 세 명이 봤다니까. 여기에서 3명이요. 네,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이 봤다니까. 떠났다니까? 네. 네. 지금 안 보이죠? 지금 볼 수 있을까 와 결승전 맛있다. 아직은 흐름이 없는데. 아직도 다른 게 하거든요. 1개. 1개. 1개? 1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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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 지금 창의 집안에 저기 여기야 노죠? 봐야 되네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 와 여기가 있네. 밑으로 1번? 아 나 오토바이트 태워줘야 돼거든? 너? 너? 이런 데가 가든가 이런 데가 가든가 이런 데가 가든가 이런 데가 가든가 어흐 이동 넓어 바꾸컷 가득 가득 아plin 아ين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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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20개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20만 명이예요 아까 그쪽 싸우고 저거 안 보인다. 아니, 그 뒷가지가 안 보인다. 근데 뒷가지가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왜 뒷가지가 안 나야? 우리 뒷가지가 안 나야? 우리 뒷가지가 안 나야. 우리 뒷가지가 안 나야. 차? 차 오른쪽으로 W 방향 W 방향 계속 올라간다 계속 NW N W 방향 안 돼 보고 바로 앞에 W 방향 W 방향 W 방향 아 떨어졌다 태우성 아니었어? 안 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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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Marg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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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2개 아 3명 OK OK 얘네 둘인가 보다 3명 2명? 5명? 3명? 2방향 쪽은 없는 거 같아 1방향은 없는 거 같아 차사운드 뭐야 진짜 실제로 밖에 차사운드야? 이거 가지고 나 진짜 게임상의 사운드라고 얘기한 거야? 미치겠다 내가 아아 해수 쪽으로 3시 걸어가야 할 것 같은데 걸어갈 것 좀? 이쪽 밑에 돼 이쪽 이쪽 이 집 집에도 있어 이 집은 핑크 위치 아 아니다 있다 많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 앞쪽에 영화 펴진 데 있어 이거 한번 뺀다 후에 여기로 가 다운 OK 나오면 다 되었러 그리고有人 출하러 왜 웃어? 아직도 아니야 아직도 안 돼? 아직도 안 돼? 응 쏜다 뒤에서 쏜다 뒤에서 쏜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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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스에上面 땅 위에 땅 저 해수소 뒤쪽으로 나 지금 그거 쏜다 누가 지금 나 공격하는 거지? 有人 지금 쏜다 형 근데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진통잖아 그런 거 뭐 뭐든 그거는 뭐 이거 뭐 한 대 해수소 한 대 해수소 한 대 나 피가 없어 이거 파밍 해야 되는데 나 피가 없어 이거 지금 나 피가 없어 이거 파밍 해야 되는데 형 지금 일단 뛰자 자기 장룡이 죽는 것뿐 낫잖아 어 어허 어허 204 하이게 한 대 한 대 이거 다정은 이상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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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피가 없어 형 어 어 어 아예 없어 그냥 아예 아예 잠시만 티 한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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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나 지금 쫓기도 없거든 보금 아무도 안 먹었거든 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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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위에서 쏘는데 위에서 어떻게 위에서 쏘는 거지 나를 와 나 진짜 미쳐버리겠다 와 와 나 진짜 미쳐버리겠다 와 와 와 됐다 융 융 융 여기 여기 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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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 NW 지금 누워있어 有一個 아 지금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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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보금 에다 윗트 뭐가 안 먹어 저기 오른쪽에 끼얼따? 어 어 오른쪽 한 번 올려와라 지금 바로 올려와라 한 번 더 올려와라 자기장 와 빨리 올려와라 사장은 와야 됐고 빨리 와 여쭤라 안 왔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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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양각 총무 내가 잡아줄 수 있다래? 잠깐만요 양각 잡아줄 수 있어 아아 여기 조금만 일로와라 조금만 좀 있니 아아아 아아 내가 오른쪽에 있다 아아 NW 내 쪽 조심해 지금 두 명 붙는다 형 야 조심해 바위 쪽 바위 바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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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에 나무까지 붙었다 오른쪽 여기 나무 나무 이거 이거 바위까지 붙었다 바위까지 붙었다 운다 아毕글 바위 그쵸 은 이처리 이렇게 아베 아베 나도 아 내가 얘를 못 봤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아 안 봤다 근데 역시 2등 했어요 아, 우리는 2등이야 아, 좋았다 나도, 아직도 가능 아, 근데 이건 컨번도 안 했다 자, 이제 랜덤 배칭으로 또 저의 실력을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미소팀, 너희는 우리의 실력을 확인하셨을까요? 네, 아 오늘 너무 아깝네요 첫 게임에 딱 1등이라는 그 쾌거를 얻을 수 있었는데 진짜 아, 조금 흔해 첫 번째로 1등은 1등이 낮아졌어요 네, 아, 또 자, 그러면 이제 선물을 드릴 시간이 온 것 같은데요 저희 한판 끝날 때마다 선물을 드리는 시간이 온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제 선물을 드릴 시간이 온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한번 연습해봤으니까 쉽겠죠? 이제 연습하고 있어, 아, 이제 선물을 드릴 수가 없죠 자, 3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 2, 2, 3, 80 자, 저희는 또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그 추첨은 팬분들, 그 TV를 눌러서 추첨에 참여해 주시면은 네 아주 좋다고 합니다 네 추첨이 있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네, 사진 또 찍어야 돼요? 네, 2장 찍을까요, 이번엔? 네, 3개의 표정으로 여기에서, 여기 TV 그림을 눌러서 참여하는 거 알려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핸드폰을 보시면은 네 여기 TV 모양 있죠? TV 모양 이거 보여요? 네 방송 보고 있어 prod 이것들은 칼 챕 função으로 시청해주시면 다 age Off 악, 그렇다 예능 아, 아깝다 아, Sang냥 너무 그렇고 머리가 이상한 것 같죠? 아 너무 아깝다 다들 저희 1등 할 줄 알았죠? 자 사진 다 찍었고 아마 시간이 좀 남았을 거에요 한 10초 정도 네 저희가 이거 이제 추첨을 티비 모형을 눌러서 추첨을 참여하신 분들 두 분을 또 추첨을 해가지고 집 앞에 택배에 택배로 여러분들 찾아가죠 네 그리고 또 사실 앞으로 몇 번의 기회가 더 있으니까 몇 번의 추첨이 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이제 몸은 뭐 손은 다 풀었죠 세윤씨 풀었습니다 자 드디어 팬 여러분들과 또 프로팀 선수분들과 함께하는 이제 대망의 커스텀 매칭입니다 네 커스텀 매칭 있는 상품이 걸려있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굉장히 편합니다 사실 지금 딥슬립을 할 정도로 약간 지금 바로 잘 수 있는 그런 의자인 것 같아요 아 아 진짜 정말 수고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지금 뒤에 보이시는 레이저 키보드 마우스 헤드셋 세트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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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게임하는 분들이라면 또 레이저 탑 나죠? 네, 게임하는 사람도 레이저 탑 나죠? 탑 나요? 안 나요? 저도 갖고 싶어요 탑 나요? 저도 갖고 싶어요 자, 그럼 드디어 상품이 걸린 게임에 들어갈 텐데 오늘의 첫 번째 커스텀 어떤 설정인지 알려주시오 그럼 지금 시작하는 게임입니다 오늘의 규정입니다 그냥 권총전 그냥 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이거 사실은 웬만해서 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 맞추기 힘들어요 이거 잘 맞추기 힘들어요 네, 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런 커스텀 매칭인데 꼭 1등해서 상품을 저희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지금 게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여기서 권총전이면 권총으로만 쏘고 권총만 나와요 죽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주먹도 가능한 건지 그냥 이용할 수 있는 건지 죽여야 되는 건지 권총, 주먹, 프라이팬 뭐 그런 거 다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권총이 딱 마지막 총 총인 걸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건지 또 사용할 수 있고 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수류탄도 가능한가요? 네, 수류탄도 가능한가요? 수류탄도 가능한가요? 오케이, 수류탄까지 네, 수류탄도 가능한가요? 네, 수류탄도 가능한가요? 저희는 들어왔습니다. 수류탄은 없다고 합니다. 수류탄은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일단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다 들어와서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죠? 저 해본 적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있는데요. 사용자 지정 매출. 그리고 일반 모루. 그리고 저기 앞에 있는 매출. 양상아, 정말 되게 쉬워. 어? 잠시만요. 뭐야 이거.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없어졌는거야. 잠시만요. 그러면, 제 방에 아까 당첨되신 두 분을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프렁. 우프렁. 웨이너스. 그리고 쓰거아이. 뭐 그런거겠죠? 쓰거아이. 아, 쓰거아이. 무슨 뜻이죠? 나는 아줌마다. 뭐 그런 뜻. 아, 쓰거아이. 아, 그 뜻인가요? 아이잉. 제가 왜 아줌마에요? 아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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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미인거 같네. 아니 방이 없어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굉장히恭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병시야, 병시야.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거 뭐야? 왜 지금? 다시 들어가면 되나요? 다시 들어가면 되나요? 다시 들어가면 되나요? 아, 여기 있네요. 아, 여기요. 자, 이제 저희는 들어왔고요. 4번 팀으로 오시면 됩니다. 4번 팀으로 오시면 됩니다. 4번 팀. 이분들 다 프로게이머분들이신가요? 제記이신은 되는 swallow입니다. X4 avez적이죠? 아니 ensuite, mliter을 모르고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λiter은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비 번호가zugeoning kommen? 지금 비밀번호 공개해야죠? 네, 비밀번호 공개할게요. 방번호는요? HUYA HUYA SM001 Guard 다자 말씀하세요. 왕화와 미마 왕화는 H-U-Y-A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뭐냐 그리고 비밀번호는요 어떻게 보십시오? 5526D 미마는 55262 55262 55262 55262 55262 55262 55262 55262 55263 55263 4분, 2분, 3분 5분, 2분 3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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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1분 5분 5분 자, 다 들어온 것 같지요가 아니구나, 한 분이 안 들어오셨어요, 아, 두 분, 세 분, 근데 여기 지금 100명이나 되어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구경하려고 여기 있는 건가? 이거, 이거 같은데, 이분들? 시작할까요, 그러면? 일단 여기 안에 분명이 됐다고 떠있으니까. 그러면, 시작을 저희가 못해요. 분능, 우리 시작할까요?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요, 우리 시작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요, 시작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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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물건이에요? 아이템 같은 거에요. 무슨 아이템이에요? 선물 같은 것을 써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간식. 간식이요? 네. 어, 저희 간식 없나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팬 여러분들이 간식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간식을 배달해오나요? 저희한테? 뭐가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떤 간식이죠? 어... 과자? 어... 그런데 아이템은 바로 다 주신다고 하니까 무슨 아이템이에요? 아이템을 돈으로 한다면...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제 이름이 호랑이 간식. 아, 난 호랑이 간식이라고 하니까 이제 호랑이 먹는 건... 어, 이것은 진짜 나왔던 것 같아요. 정말 맛있죠? 아, 그럼 여기 지금 권총밖에 안 나오는 거죠?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하이! 아, 목소리 안 나오죠? 아, 그럼 우리가 쫓아가네요. 도망가, 도망가. 나 잡으면 사인 줄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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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잡으면 사인 줄게. 여러분, 나 잡으면 사인 준다. 잡으면 사인 준다. 잡으면 사인 준다. 나 잡으면 사인 준다. 잡으면 사인 준다. 아이, 저를 이렇게... 음.. 음기 잠깐만 적을 하는 somebody 비켜주세요 음기 아 이거 한번 봐 드리자 잠깐만 원래는 reactions 왜 이렇게 때리는거야? 여러분들 진정해요 진정해 자 말로 합시다 말로 해 말로 해 나와 다음 날 많이 할까? 우리한테 다 온다고요 근데 이제 팬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팬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팬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할 거 아니야 그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 딜레이 아 저희는 밀리터리 베이스 내려요 2분 정도 아 그럼 상관없지 그러면 짤 돌자 와 근데 지금 아무도 안 내리고 오 내린다 아 근데 좀 멀리까지 갈까? 아 지금 동면有人下 아 지금有人下 아 지금有人下 옆에 있는 곳 1등 하고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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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일단 뭐 좀 벗어야겠다 이거 이거衣服이랑 벗어버려 이거 또 벗어버려 이거 또 벗어버려 이건 좀 벗어버려 여기에도 옆에 있는 게 옆에 있는 게 와 나한테 온다 오 저게 진짜 와 저게 진짜 와 뚱미오 뚱미오 여기 진짜 없어서 아 나 진짜 울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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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창가 안 되면 진짜로 와 와 아, 이거 못 가고 싶으면 죽을래 마치트 떴스라 나다다다 나다다다 아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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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다 권총이 갖고 있어도 아니야 권총이 안 나와 이거 칼전 아니야 아니 근데 권총을 갖고 있어도 이게 쏘기가 힘들어 근데 소장은 안닿아 그걸 프로게이머 선수들이 있다고 하니까 약간 그분들만 평소에 중국 직원들의 선수들이 그들은 사용할 수 있어요 아 이거 권총이 안 나오네 아 진짜 안 나온다 진짜 쏘기가 힘들어 아 칼전 아니야 이거? 칼전이면 뭐 칼전 해야지 이거 뭐 답이 없어 어허 권총 진짜 안 나와 이거 칼전이야 아 이거 잘못 만들었어 이거 형은错 아니면 권총밖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권총이 희귀팀으로 안 뜬다고? 칼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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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ケ 빠 climb software 따스 opens enfance 한 번 마 한 번만 봐줘 징이 있을 한번 봐줘 빨리 한번 봐줘 2분 거의 나가 2분? back! back! 일단 걔 도망가고 싶게 차차차 go 아니야, 들어! 어, 이거 잘못 만들어갔어요 제발 back! back! 빨리차차차 본사们 back! back! 빨리 차도 안 나와 차도 안나오나? 저..도..뭐메요 차 있어요? 차 없어 나 그냥 죽어 내가 다시 해야돼 너 아직 죽어 그럼 다시 해야돼 다시 할까? 기다려 기다려 다시 해야돼 다시 해야돼 오오 나..나 구해준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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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나도 살려줘 죽지마 죽지마 너만 죽이려고 하는데? 아니아니야 나 구해주고 있어 아유 런스 죽거든 이분 나만 죽일라 그래 아유 런스 진짜 사와 야 뭐가 이렇게 많아? 지스러워 오케이 안돼 오케이 어 어 어 어 아유 내가 한번 죽여있어 죽여야겠어 이승 사령님 야 너 뭐해 아 마이크가 아니 건총전이 아니라서 이것도 불리했어 이거 우리가 이거 우리가 야 이분이 이분이 너 죽이고 으윽 수신 진짜로? 어 어떻게 알아? 컨트롤 T 누르고 자 이게 지금 방이 잘못 만들어져가지고요 어 권총 좀 해야돼 제가 이거 마체스터를 써본 적이 없어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우와 뭐야? 내가 입이 있잖아 물 좀 드세요 물 좀 드세요 추첨 한번 더 해 응 응 그러면 방이 다시 만들어지는 가운데에 사실 방금판 같은 경우는 원래 건축전이라고 했었는데 칼밖에 나오지 않아서 방이 잘못 만들어진 바람에 무효로 했고요 상품은 1등 아무리 하셔도 없으니까 나오세요 네 네 저희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추첨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3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그 TV 모양을 계속 누르시면 저희가 좋은 거 드릴게요 네 자 3분 동안 또 2장의 사진을 찍겠습니다 네 3분 동안 또 2장의 사진을 찍고 네 네 네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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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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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저희 정말 저희가 하는 그 아이디로 사실 게임 요번에 방송하려고 했거든요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방을 바로 빨리 하나 더 만들어서 그럼 어떻게 방을 바로 빨리 하나 더 만들어서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 다른 곳이 있나요? 베리도 베리도 네 아 네 방금 내 칼 전화한 게 너무 웃기다 네 아 아 와 잘하시네 칼을 쓸 줄 아시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장님이 아 이건 어디서 주는 거예요? 랑둥이 뭐예요? 블루홀 블루홀 관계자님도 지금 보고 계신가요? 블루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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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테리네요. 제가 맘을 굉장히 좋아해요. 배틀브라운드 이런 거네요. 시킨, 디널, 뭐 이런 굿즈 같은 배틀브라운드. 이런 스티커. 시킨, 디널,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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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저는 왜 이런 게 없을까요? 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골팬도 있고. 이거 메고 공항 가면 대박이다. 지금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그 스팀이죠? 응. 우리 지금 완전 스팀풀. 근데 한국은 진짜? 한국도 훨씬 더 스팀. 근데 다르지 않나요? 아, 가타. 소금만 나는 거지. 그 언어만 달래. 그 표현이 그럼 만들어봐요. 제가 만들으려고요? 네네. 아. 그럼, 보증. 제가 만들게요. 아, 오, 나이친. 아, 이거는 노트네요. 이것은 기티uri. 아, 그것은 생선하고. 아, 이것은 티셔츠. 지진이 하성난 티셔츠. 멀리에 액세스 설정을 해? 아. 어. 아, 또 봐도 안 되었습니다. 가방이 튼튼하네 오우 튼튼해 오우 오오오오오 아 비밀문 안 걸었다 아아 예 맞들었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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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이게? 아까 그 또 두 분 추첨 아이디를 또 불러드리겠습니다 aceh h 헌샹신 그리고 난 뭐 점 세훈 이렇게 두 분이 되셨고요 아 지금 몇 명이 보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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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만 명 정도 보고 있어요 백만 명 백만 명 핸드폰이 보고 있어요 죄송해요 아 정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이거 막 글을 너무 많이 치시니까 나는 이거 읽을려고 해도 읽을 수가 없네 이거 읽을려고 해도 읽을 수가 없네 응 자 자 6666 시작해서 6666 6666 시신 자요 뭐 시신 시신 너무 빨라요 太快了 真是弹幕太快了 한국분들도 들어 오셨나봐요 也有发韩语的是韩国人吗 英文的母語 可以看见韩文吗 大家可以看见韩文吗 介绍者帮助你们 就看到吗 你们看下来吧 是不是 121212 122 我要就是 一一二二 就像冰尸 당첨자분들 알려드릴께요 비밀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Y-E-O-L-X-I님 그리고 쟤웨이 쟤웨이 자... 비닐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1-252-1-2-5-2입니다 되게 어려운데요? 2, 1, 2, 2 1, 2, 5, I, 1, 2, 5, I 1, 2, 5, I 1, 2, 5, I 1, 2, 5, I 다 들어오시네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빨리 시작했어요 자 자 자 자 자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 왜 왜 왜 왜 네 음 음 음 음 음 아 아 네 네 처음으로 처음 만들어 봐봐 지금 네 네 처음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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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의 손에 힘이 아니다. 아직도 괜찮은 것 같네요. 아직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은 98cm, 그렇죠. 하지만, 좀비 모드가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게, 상승할 수 있을까요? 안가도 괜찮아요. 렛츠고 렛츠고! 어우 이거 되게 덥다. 겨울에 착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시작됐대요 자유 자유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주시면 저희가 좋은 상품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딜레이가 2분인가요? 네 2분까지는 아닐텐데 자 저희 캐릭터가 아까랑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를거에요 이렇게 관중 쪽으로 들어가 있어도 오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 누군지 모르지? 아 오 나를 지금 어떻게 찾았지? 어떻게 찾았지?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왜 나를 부르면서 이렇게 때리는거야? 백현나 야 나도 때릴래 아 아 나도 나도 때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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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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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때려 백현아 안녕 안녕 나와 너무 웃기다 이분 혼자 오셨네 자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어디 갔어요 어디로 왔냐 취나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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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cks 허 오, 먼저 좋게 낙하산을 핀다 이번 판자 1등 강의요 아, 근데 그 사진은 저희가 약간 불리해요 네, 여러분들이 또 저기 있는데 다 올 거기 때문에 허허, 이렇게 낙하산을 핀 다음에 관찰한다 그 다음 오시겠다 이거 봐, 이거 봐 어허 너 총 없지? 어, 뭐야, 총이 안 꺼내줘 그래 어, 총이 왜 안 꺼내쥐지? 너, 너, 손이 안 꺼내줘 아, 총알, 어, 총알 있는데? 이거 지단해요 이거 상관 양이 왜 이래? horsepower 눈ALL 안 removal 이렇게 만들어진 그ić지 거rican 그냥 예전 이리 해 Men 바로 나를 Sub 어우 헤드샷 와! 봉퍼라 이분 헤드샷 좀 죽었어 그리고 봉퍼라 죽이지 말까요? 이분 자꾸 알라비라고 하시는데? 놓고 가야겠다 이즈이소! 가지마요? 이분 자꾸 저한테 가지말라는데 이거 총 별로다 이즈이소! 내 입술 안 사료 의사회에 모두 가고 좋습니다 아멘 여행 금방 입술 이 입술이 잘 안 사용 financi Breaks 그 옆에 prépar지 이분 이제 나는 없지 않게 기분 자꾸 오하인이래요 그러면 잘 가요 믿을게 안녕 안녕 바이바이 수고했어 어 찢어 잠시만 잠시만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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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네 여기 우와 우와 어 죽이지 마요 죽이지 마 죽여요 나 죽이면은 나 진짜 안해 이거 배그 이제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왜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형 죽이지 말라고 죽이지 말라고 안 죽일거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 아아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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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스폰서한테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아 스폰서요? 아 너무한다. 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는 이분들이야. 아 더워. 아 이럴 거면 종료분들 해가지고 한번 붙어보자고. 네 일단은 저희가. 최종순이 몇디였죠 저희? 아 거의 꼴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거의 꼴등이에요. 네. 상품 획기 실패했습니다. 아 진짜 최악이었네요 방금. 네. 네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딜레이가 있다고 해도. 어찌됐든 저희 쪽 많이 오시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가 오늘 두 번 게임을 한다고 했지만. 세 번을 했어요. 한번 이제 오류로 인해서. 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방송을 시작해볼거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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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어떤 질문인지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구요. 너무 긴장되네요. 네. 저희가 뽑아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어. 제 질문은 노란색이구요. 어. 우리 질문은 황색이구요. 세유씨의 질문은 빨간색입니다. 네. 수신은 흰색이오. 네. 네. 직구준 질문이 있을수도있고. 아. 아. 혹시 요즘에. 저희가 대답하기 힘든 질문도 있을거라 생각하거든요. 힐러이에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질문은 정말. 다 성실히 답변할테고. 그리고 또 자기가 자기 손을 뽑아서 걸리는 뭔가 북불북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뽑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제 고등학교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빠 저에게 격려의 말을 해줄 수 있나요? 그럼 제가 힘을 내서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올라갈 땐 저는 사실 힘들었던 기억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질문해주신 분께서 힘들다고 하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친구들 많이 사주셔서 선생님 말씀 잘 들으시네요 정말 좋은 고등학교 생활이 되지 않을까요? 정말 좋은 고등학교 생활이 되지 않을까요? 네 좋아요 세훈 씨 뽑아주세요 네 제가 뽑아주십니다 저는 6번 문제였어요 네? 뭐 전 6번 문제였어요 저는 9번 세훈 오빠 호거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에서 몇 번 먹어보셨어요? 중국에 맛있는 음식 많은데 오빠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한자가 쓰여있기 때문에 다 읽으실 것 같아요 저는 호거 중국에서 몇 번이죠? 되게 많이 먹어봤어요 되게 많이 먹고 왜냐면 또 유명한 명칭은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중국에 유명한 호거 한국에도 또 많이 생겨가지고 한국에서도 먹고 있고요 중국에 중국 음식 일단 대부분 좋아해요 근데 저희 멤버들이랑 제가 조금 중심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나파두구 마파두구 그거랑 공백 찌딩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라자 차 라자 차 라자 지지 라자 지지 라자 지지 라자 지지 라자 지지 라자 지지 내가 어디서 이해를 하여튼 그거랑 그 고기랑 고추 빨간색깔 그거랑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 소고기랑 야채랑 그게 라자 차 라자 차 뭐 이런 거 있잖아 라자 라자 차 차 모두 다 기억나요? 다 기억나요? 다 기억나요? 다 기억나요? 응 그거랑 그리고 차 차옵판 되게 좋아해요 저희 차옵판 되게 좋아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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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할 시간 어떻게 하여튼 아 시작alk 쯔고 gn 그 이치 차 요리 중국 차 차 아이스티 홍차 같은 것도 네네 중국을 흥pieces 왕 왕 그거 그시 여러 나옵니다 왕 왕 왕 랄지 이렇게 얘기할거면 얘기하시죠 왕라우지 왕 랄지 너무 지도하셔도 좋겠어요 두번째 질문 몇 개 뽑으면 된대요 5개정도 뽑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2번 뽑았어요. 평소에 게임하면서 어떤 간식을 자주 먹나요? 오빠 먹으면서 게임하는 모습 너무 귀여워요. 오빠가 하고싶은 일 다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뒤를 지킬게요. 저는 게임하면서 사실 육포를 먹어요. 게임을 하게 되면 자주 손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만에 넣고 오래 씹을 수 있는 것들을 주로 먹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지금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제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뽑은 걸 뽑았네요. 제가 방금 뽑았네요. 오빠 드라마 곧 시작되죠? 저희가 응원하고 있어요. 오빠 중국어는 독학하신 건가요? 제가 한국어 독학하면 오빠만큼 잘하게 될까요? 너무 보고싶어요. 드라마는 곧 시작을 하고요. 응원해주고 있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중국어는 거의 독학했다고 보면 돼요. 선생님이 있긴 한데 처음에 배울 때는 선생님이랑 한 15번 정도는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어를 독학하면 오빠만큼 잘하게 될까요? 아니요. という. 저는 한국어 독학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몰래 독학해서 빨리한 것 같아요. 물론 안을거든요. 저는 너무 잘 알았어요. 그것이 그들의 독학을 jar위로 얘기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저도 바로 뽑아볼게요. 1번 중국 팬들 그립지 않나요? 신곡 너무 좋아요. 엑소 세운 너무 기대됩니다. 곧 세운 발매 아닌가요? 아닌데요? 맞아요. 사실은 이제 곧 얼마든지 아세요? 세운이랑 또 제가 오늘 머리색이 바뀐 게 신곡 때문이에요. 여기서 다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어 컨셉 황영원도 너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빨리 찬열이가 이번에 또 중국에 갔다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빠른 시일 내에 만났으면 좋겠어요. 희망이 가능합니다. 네. 8번. 빠. 엑소 팀에서 오빠 게임 실력은 몇등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배틀그라운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게임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게임에서는 전체적인 게임에서는 전체적인 게임에서는 사실 제가 게임을 못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게임을 못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냥 뭐 했을 때 정말 고짜라는 사람이 있고 계속해도 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전체적인 게임 좋고요. 그렇죠. 잘하네요. 잘하네요. 그리고 뭐 하나 또 뽑아요? 네. 저 이거 뭐. 저도 8번 뽑았어요. 아니, 왜 그런지? 오빠 잘 지냈어요? 최근 맛있는 거 발견한 거 있나요? 네, 좀 볼게요. 요새는 별문에 만두가 굉장히 맛있어요. 네, 솔직히 물 냉면인데 약간 좀 빨간 물 냉면이 있어요. 약간 설탕한 맛 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거기에 고기만두가 요즘 꿀맛 진짜 맛있어 맛있어 입니다 응 응, 진짜 맛있어 자, 돼 돼 어, 전 좀 이게 질문들이 재미없는 것 아니, 재미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다행히 팬분들이 보내주신 거니까 재미있는데 좀 더, 그나마 재미있는 것을 좀 이제 설명해 드리면은 6번 오, 제가 제일 재밌는 질문이 6번 모두 오빠가 중국어 열심히 공부한다고 알고 있어요 오빠 중국어 공부하면서 어렸던 것들이나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는 있나요? 이제 여기서, 사실 중국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네, 많이 많이 중국어, 그게 이제 한자가 많이 다르고 이제 발음 같은 경우가 되게 비슷한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수시시, 수시, 수시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이제 이런 욕이랑 되게 겹치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구요 네, 제가 이런 단어가 많이 다르고 많아요 네, 저는 몰랐는데 이제 뭐 중국 친구들이나 이렇게 알려줬는데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욕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 원래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일부러 친구들한테 장난친다고 일부러 그 욕하고 그래서 그런 적이 있죠 네, 대답하십니다 어차피 이거 몇번 몇번 했는지 다 듣고 계십니까? 바로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명인품이 찬양하는 거, 맥희야님, 어떤 종류의 게임을 좋아하나요, 게임 속에서 체험한 것을 음악이나 무대를 보여줄 생각 있나요? 아이고, 지금 한번 볼펜 볼까요? 무대 위에서 배틀그라운드를 어떻게 끼냐고 사실은 해외에 가면 마지막에 길거리 때 많은 분들께서 배틀그라운드에 관련된 곳을 많이 올려주세요 인형이나 그런 장난감 같아요 사실은 한국에서 결혼한 후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시기와 관한 왕왕을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뭔가 무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때인 것 같습니다 뭔가 무대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그 때인 것들은 응 응 하하하하 응 봐볼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5번 15화 문제 채원오빠 웹무비죠? 독뿌리와인드 곧 개봉하네요 영화 찍으면서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실까요? 에피소드가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는데 사실 이제 거의 저 대부분이 액션이다 보니까는 싸우면서 되게 뭐 다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액션신이라고 하면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때리거든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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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렇게 이렇게 때려요 진짜 근데 또 이 강도가 정말 이렇게 이 정도가 아니라 조금 진짜 아! 좀 할 정도로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싸움을 되게 잘하는 역할이다 보니까는 사실 제가 50명 정도 50명 정도 50분에게 많은 상처를 제가 남겼거든요 촬영하면서 제가 촬영을 하면서 되게 제가 때리고 촬영 끝나면은 막 가서 되게 계속 사과하고 그리고 그리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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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또 오늘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Q&A 시간을 또 가져봤는데 아 또 또 이제 어김없이 선불을 드릴 시간이 또 응 또 찾아왔어요 네 사실 이제 거의 마지막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어 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3 2 1 시작 자 자 저는 또 사진을 아 야 이거 겹친 사진 있겠는데요 이거 그리고 이거 배틀그라운드 했으니깐 치킨 위험과 함께 그리고 또 후야 또 이제 케이크로 함께 그리고 또 후야 또 이제 케이크로 함께 사실 세훈이가 한 3년 전 별명이 수야였거든요 수야 예수 들었잖아 수야 누구야? 세호야 해서 수야 이만한 치킨 있으면 진짜 맛있겠다 치킨씨는 치킨을 넣지 않네 이런 거 봤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뭐라고 그럴까요? 다 찍었나요? 3분 지났나요? 아직 안 끝났죠? 오, 아직도 안 나요 네, 오늘 저희 사진 찍을게요 아, 1분 정도 남았답니다 오, 한 1분 정도 자, 1분 뒤에 여러분들도 이제 어마어마한 저희의 또 셀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후에, 오늘 저희가 1등을 못했으니까 이건 못 가져가야 되는 거네요 그럼 오늘 저희가 1등을 못했으니까 이건 못 가져가야 되는 거네요? 오, 저 뒤에는 저 노트북인가? 아, 그 후에는 빗집을요? 맞아요? 노트북이에요? 노트북도 좋아요? 빗집을요? 네, 네, 맞아요 아, 노트북도 좋아요? 응 저 지금 와, 치킨 먹으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아까 나 죽인 사람 있잖아 지금 당장 살고 있는 거 같은데? 나 죽인 사람은 나 죽인 사람은 다음 2화 때는 못 들어오게 아, 발소리가 계속 들려 발소리가 계속 들려 아 아 그럼 다음에 치킨 먹을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먹지마,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다음번에 치킨을 먹던가잖아요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지질이 잘해서 먹던거잖아 아, 저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 뭔가 덥 plastics 네, 여기서 3번이 지났고요 3.5번이 됐고 성HRM이 됐고 감사합니다. 이따가 나오면 아이디가 그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제 수월아. 당황을 보여줄게. 네. 네. 슈퍼 아이돌리그 막바지에 진짜 다다르고 있는데요. 오늘 초시 20년생은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자, 주간 선물순위 상위 10분께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네. 주소는 매주, 이 부워 수송자, 그 전 10회는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직접 준비한 선물에 사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뭐야. 매구.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와와. 지효, 지효. 지효. 그리고 그 중간에 또 오늘 당첨자, 박사. 그리고 3분 찬스에서 2분. 네. 그 중간에 또 3분 중에는 2분. 야. 아 이거 중국어들이... 어, 이거 중국어들의 문이... 뭐라고 읽어야 돼요? 미이빼? 미이빼. 자. 펼치고. 인외. 왜이빼. 쯧딩, 샤우샌. 쯧딩, 샤우샌. 야. 네. 우리의 첫 번째 친구분 아이디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김에두. 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LPIXUNAIE, 또 다른 분은 징짱첸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싶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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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읽어주고 싶은데요? 그래서 저게 1,2,3등을 제가 1,2,3등을 하신분들을 그리고 전 10명은 그때 기간에 1,2,3등을 하신분들을 하실분들을quela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오, 이별야, 이거, 이렇게ぜひ 보세요 그렇지 네, 너무 좋아요 고심 1등 러블리 백현희 응, 이렇게 그리고 2번 그리고 2번, 쉐도우 BH 그리고 2번, 3번, 스윗 켜닝 4번까지만 읽을게요 제가 등보보고 4번까지 읽을게요 자, BBH, 키스미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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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워다노 워다노 화면에 한 번 보여주세요 게 진정看一下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가 제 이름이네요, 우시신 1번은 우시신 그리고 두번째는 우시신의 샤워크아이 우시신의 샤워크아이 샤워크아이 조금 귀엽다고? 작은 히어미 아, 작은 히어미 엘리 그 다음 네 일곱번째는 우구사 cp 네 세 명만 읽으면 돼요 네? 세 명만 읽으면 돼요 다 읽을게요 다 읽을게요 이거고요 여덟번째는 모르고 앞글자 슈신 뒤에끔 올라가요 그 8번은 우시신의 샤워크아이 첫번째는 우시신의 샤워크아이 9번째는 우시신의 샤워크아이 그리고 10번째는 이 시신의 샤워크아이 이 시신의 샤워크아이 감사합니다. 첫번째 띠웨 펜시백 두번째 깹성 세번째 이루쇼 네번째 YANKEE 그리고 5번째는 뭐예요? 뽀뽀꾸 여섯번째 백현 와이프 7번 B H X I N E 여덟번째 백 is love 아홉번째 C Y I L I N 여덟번째가 푸촌 푸촌 이즈화 푸촌 이즈화 듣나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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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내리는거야 첫번째 중국어 신동 우 신성 신성 그리고 두번째는 관 두번째는 이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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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번째는 우수신 여섯번째는 푸푸후 일곱번째는 홍콩 이즈화 그리고 여덟번째는 나이쿠 나이쿠 이즈화 아홉번째는 지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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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번째는 O H A C H E 이즈화 이즈화 오늘 준비한 상품을 팬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려야죠 상품 메신저 등장 우수신 우수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락 좀 주세요 확실하게 받으실 수 있으니 전달하고 연락을 받으실 수 있으니 정말 중국까지 팬분들에게 잘 배달해 주실 걸 믿고 저희는 이만에 일어나볼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슈퍼 아이돌릭의 첫 방송 이렇게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하하하하 오늘 선물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충분했나요? 부족했나요? 충분했으면 1번 부족했으면 2번 댓글로 보내주세요 댓글 한번 챕팅창 볼까요? 챕팅창 한번 띄워볼까요? 1번이 굉장히 많아요 오 충분했다 저희가 선물을 많이 드리긴 했어요 다 1번이라고 지금 다 1번이라고 지금 다 1번이라고 다 1번이라고 하시는데 다 1번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죠? 다 1번이라고 또 이렇게 다 1번이라고 하시는데 저희 사진 그만 찍으라고 저희 사진 그만 찍으라고 추천되시는 분들께 그 사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 2 1 開始 자 사진 이중 씨 네 필름은 여유가 있나봐요 아 아 필름이 없어서 생각을 안해요 생각 아 상담원처럼 쓰여있어요 네 네 이게 다섯 번째 오늘 마지막이니까 저희 투샷으로 4장 찍겠습니다 아 네 저희는 제일 맛있어 저희는 2개씩 같이 4장 그리고 세우시가 보시고 후야 슈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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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나 둘 둘 셋 그리고 세우시가 한 장치고 네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다시 아 아 네 네 하나 둘 셋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했던 레이저 너무 감사하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 함께 했던 레이저 레이저 가운데 저 레이저 두개 두고 다음 주에는 또 닫겠다는 레이저 하나 둘 네 자 이렇게 이렇게 선물까지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갈테니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오늘 선물 그리고 또 저희 배그 방송 이제 다 끝났는 데 세우시는 오늘 어땠어요? 오늘의 선물은 오늘의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선물은 오늘의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시즌, 오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사실 저는 게임 방송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오늘의 선물은 어떨지 궁금했어요. 무엇일까요? 생각보다... 재밌네요. 생각보다 더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일단 팬분들에게 이런 선물이나 소통이 많이 되니까 게임 방송이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방송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와 함께 통해서, 이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첫 회였고, 아홉 회차가 더 남았으니까 네? 일곱 회차예요. 아 일곱 회차예요? 아 네. 그러면 여섯 번이 남았으니까요. 일곱 번이 남았으니까요. 아 일곱 번이 남았으니까요. 일곱 번 동안 우리 아주 재밌게 해요 여러분.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또 선물도 골고루 나눠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배그 첫 방송 첫 판에 사실 치킨을 먹을 뻔했는데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진짜 먹었으면 대박이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저희 팬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게임, 그 시간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두 번째 회차로 이제 또 다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오늘 당첨되신 분들 그리고 또 다음 주 채팅방 관리해 주신 분들 오늘 또 선물 1번부터 10번 그리고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신 분들 굉장히 감사하고. 네. 네.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네. 네.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네. 네. 원래 다음 그 언제 할지 공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10일 월요일. 네. 9월 10일. 9월 10일. 자. 중국 시간으로 저녁 8시부터. 한국 시간으로 9시죠. 네. 네.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네. 그날은 이제 저희가 좀 더 정말 신중하게 요번에 많이 봐 드렸고. 네. 저희가 정말 더 좀 더 진지하게 참여해가지고. 치킨 먹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슈퍼아이돌리그 1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안녕. 잘생긴. 완한. 완. 신콜록. 구시 구시 구시. 고시 구시 구시. 끊었나요? 네. 못 끊었나요? 네. 아.